자동차 급발진에서 살아남는 방법 최근에 급발진 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고자 급발진 예방 관련 내용을 제작하였습니다. 영상의 내용은 초보 운전하시는 분들의 눈높이로 작성했으니 너무 쉬운 내용이 들어있더라도 모두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의 순서는 자동차 급발진이란 무엇인가 자동차 급발진의 사전 징후 자동차 급발진의 초기 증상 급발진 시 대처 요령 안전한 곳에 부딪히며 속도를 줄이는 방법 자동차 급발진 예방법의 순서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자동차 급발진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급발진은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는데도 차량이 갑자기 빠르게 가속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빨간 신호등에서 정지해 있다가 출발하려고 가속페달을 밟았는데 차량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움직여 나가는 것이 급발진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왜 급발진이 일어날까요? 일반적인 급발진의 원인은 자동차 내부의 전자장치나 기계적 문제로 인해 가속페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속페달이 고장나서 계속 밟혀 있거나 엔진 제어 장치에 문제가 생겨 차량이 멋대로 가속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동차 급발진의 사전 징후 자동차 급발진이 일어나기 전에는 다음과 같은 징후들이 나타납니다. 엔진 소음과 떨림이 심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보다 엔진 소리가 크게 나고 차가 심하게 진동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계기판에 엔진 오일 압력 경고 등이나 엔진 관련 경고 등이 들어왔다 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엔진 오일 압력 변화나 엔진 시스템 이상을 나타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주차 상태에서도 RPM이 높게 유지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엔진 제어 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RPM이 높다는 건 차량을 빨리 달리려고 가속페달을 밟았을 때 엔진에서 우응하면서 소리가 크게 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런 징후들이 나타나면 즉시 운전을 중단하고 전문 정비소에서 점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자동차 급발진의 초기 증상 자동차 급발진이 막 시작되는 초기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엔진 소음과 떨림이 갑자기 심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보다 엔진 소리가 크게 나고 차가 심하게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계기판에 엔진 관련 경고 등이 들어왔다 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엔진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음을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는데도 RPM이 올라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엔진 제어 시스템에 오류가 생겨 엔진 출력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우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발진 시 대처 요령 자동차가 갑자기 급가속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다음과 같은 대처 방법을 따르세요. 자동차 급발진이 일어나면 안전하게 속도를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 모든 페달에서 발을 떼세요. 자동차 급발진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것이 아니라 모든 페달에서 발을 떼는 것입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밟기 전에 먼저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황한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는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변속기 레버를 주행해서 중립으로 놓으세요. 변속기 레버를 중립으로 놓아 엔진과 바퀴의 동력 전달을 차단하세요. 주행 중일 때는 기어가 주행 뒤, 후진할 때는 R, 주차할 때는 P로 되어 있는 기어를 중립 N으로 놓으세요. 이렇게 하면 엔진과 바퀴의 동력 전달이 차단되어 엔진 출력이 바퀴로 전달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기어를 중립에 놓으면 엔진이 열심히 돌아가도 자동차 바퀴에 힘을 더하지 않기 때문에 중립에 놔줘야 해요. 세번째, 브레이크 페달을 강하게 밟는다. 그 다음에 브레이크 페달을 강하게 밟아 속도를 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브레이크를 서서히 눌러밟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아주 세게 콱 밟아야 합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힘껏 밟으면 차량 속도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두발로 힘껏 밟아주세요. 한발로 밟는 것보다 두발로 밟으면 더 강력한 제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번째,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겨 속도 줄입니다.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겨 추가적으로 속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이드 브레이크를 사용하면 바퀴가 잠겨 속도가 더 빨리 감소됩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대처하면 급발진 상황에서 안전하게 차량 속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 엔진 시동 끄기 이런 방법으로도 속도 감소가 어려운 경우 마지막 수단으로 엔진 시동을 끄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시동을 끄면 핸들이 잠겨서 움직일 수 없는데 주행 중에는 엔진이 정지되더라도 핸들은 잠기지 않으며 속도가 시속 5km에서 10km 이하로 내려가면 핸들이 잠기게 됩니다. 여섯번째, 안전한 곳에 부딪히며 속도를 줄인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곳에 부딪히며 속도를 줄이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이 통하지 않을 경우 건물 외벽이나 가드레일에 1차 충돌을 시켜 속도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끝발진 차량의 안전한 속도 낮추는 방법 자동차 오작동으로 인한 끝발진 상황에서 마지막 수단으로 안전한 곳에 부딪히며 속도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터나 공원 주차장에서 끝발진이 일어나면 안전한 곳에 부딪히며 속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가 골목길에서 끝발진이 일어나면 빈 담장이나 나무에 부딪히며 속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시골 도로에서 끝발진이 일어나면 논밭이나 풀밭에 부딪히며 속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끝발진이 일어나면 주차된 차량이나 기둥에 부딪히며 속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교회 도로에서 끝발진이 일어나면 안전한 곳에 나무나 울타리에 부딪히며 속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시내 도로에서 끝발진이 일어나면 비어있는 건물이나 가게 앞에 부딪히며 속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끝발진이 일어나면 안전한 곳에 방음벽이나 가드레일에 부딪히며 속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가 도로에서 급발진이 일어나면 비어있는 공터나 공원에 부딪히며 속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교회 도로에서 급발진이 일어나면 안전한 곳의 언덕이나 경사로에 부딪히며 속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한 곳에 부딪히며 속도를 줄이는 방법은 마지막 수단이지만, 급발진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대처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방법이므로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자동차 급발진 예방법입니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실천해야 합니다. 전기 점검 전기적으로 차량 점검과 유지 보수를 받아 엔진, 브레이크, 전기 시스템 등의 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하세요. 오래된 차량일수록 이런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배터리와 전기 시스템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세요. 배터리 노후화나 전기 시스템 고장이 급발진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 가속과 감속 시 부드럽게 페달을 조작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급격한 페달 조작은 급발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급정거나 급출발을 피하고 안정적인 주행 습관을 유지하세요. 이런 운전 습관은 급발진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동 대기 시동 걸 때 엔진 체크 등이 꺼질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기다립니다. 급발진 상황에서는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차량 점검과 안전운전 습관 형성 그리고 급발진 대처 방법 숙지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자동차 급발진은 위험한 상황이지만 적절한 대처법을 알고 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차량 관리와 안전운전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평상시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고 운전할 때는 천천히 부드럽게 가속하고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혹시 급발진이 일어나면 즉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고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아 속도를 줄입니다. 변속기 기어 레버를 중리밴으로 놓아 엔진과 바퀴에 동력 전달을 차단합니다.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겨 추가적으로 속도를 줄입니다. 이런 방법으로도 속도 감소가 어려운 경우 마지막 수단으로 엔진 시동을 끕니다. 주행 중 엔진이 정지되더라도 핸들은 잠기지 않으며 속도가 5km에서 10km 이하로 내려가면 핸들이 잠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곳에 부딪히며 속도를 줄여 차량을 멈추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먼 곳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안전하고 행복한 날들 되세요. 세상을 향한 맑은 울림 맑은 공명이었습니다.